배열 수식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배열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표 1의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C24부터 D25 영역에다가 지역별 수량과 단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구할 거니까 Average구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거구요. 물품 코드의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 거니까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합니다. 일단 수량부터 작성합니다. 커서를 C24에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verage 라고 입력하시구요. IF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조건을 작성할 건데 LEFT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 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LEFT 입력하시고 물품 코드에 가서 B3부터 B20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B24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B24, B25 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셔서요. B열을 고정해 주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수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3부터 C20을 선택하는데요. 이따가 단가를 구하려면 D3부터 D20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3부터 20행만 고정해 주시구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수량의 평균값이 구해졌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수량과 단가의 평균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의 물품코드와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B29부터 B33 영역에다가 물품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10만으로 나눈 목만큼 별표를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일단 구할게요. 물품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썸이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구요. 물품코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가로 닫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썸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요. 물품코드별 판매 금액의 합계가 구해졌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천으로 천인가요? 현재 데이터가 10만으로 나눈 만큼 나눈 목만큼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몫을 구할게요. 10만으로 나눈 몫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구요. 몫을 구한 함수가 커션트란 함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신표 10만이란 숫자를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가로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10만으로 나눴을 때 몫은 3입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몫이 구해졌구요. 그 값만큼 우리는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라구요. 리피트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그 다음 신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배열 수식 CTRL, SHIFT, ENTER 누르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방법과 할부 기간을 이용해서 H23부터 J25 영역에 할부 기간과 결제 방법별 카드 사용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도수는 별표로 반복을 할 건데요. SUM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서를 H23에 갖다 놓으시구요. SUM이라고 입력하시구요. IF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1이란 숫자를 반환해서 IF의 가로를 닫으시고 SUM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1이란 숫자가 반환이 되고 SUM 함수를 통해서 학계를 구하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결제 방법 우리 I3부터 I20을 선택합니다. 이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한국 카드인가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러면 갔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구요. 이미에 H셀 하나 선택하시고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H22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구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우리는 K열에 가서 할부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주실 건데요. 클릭이 혹시 안 되신다면 다른 셀을 클릭하셔서 이동하셔서 G2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단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조건을 비교할 H22 셀은요. H22 I22 J22 22행에 있어요.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또 마찬가지로요. 할부 기간을 비교한 G23 G24 G25 에요.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라고 고정작업이 필요합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할부 기간별 카드 사용 빈도수가 구해졌고요. 그만큼 우리는 별 모양으로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 리피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찾으시고 신표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요. 아까 구한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6 에다가요. 모델 명이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오른쪽 두 글자를 가지고 와서요.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 한국 카드 대안 카드 나라 카드 결제 방법에 가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우리는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할까요? 그 다음 조건이 있어요. if라는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요. 라이트 함수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if 가로 안에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십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오른쪽에 두 글자가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라서요. 라이트란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델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왼쪽과 같습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네요. g29셀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는데 g29 g30 g31 아 지열해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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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눌러주시고요. 다음 결제 방법의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은 좀 클릭이 안되네요. 그러면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h28 i28 j28 f4를 하나 둘 누르셔서 28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평균값이 구해지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모델별 결제 방법별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표 7에 작성된 가입 나이와 표 8의 나이를 이용하여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7과 표 8이요. 우리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if 함수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가입자 수가 가입자 수가 0보다 클 경우는 계산된 값을 숫자 뒤에 점을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 애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일단 빈도수부터 가입자 수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니까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할까요? s4부터 s10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프리퀀시 데이터는 가입 나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가입 나이가 있는 m4부터 선택하시고 수식을 옆으로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f4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비교할 빈도 구간은 최대값을 선택하니까 i4부터 r10을 선택하고 가로닫고 컨트롤 시브트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0이라는 값이 하나 있어요. 0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인 경우죠. 0보다 작은 0이거나 0보다 작은 데이터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주실 겁니다. tx 함수를 통해서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수정하실 건데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1다운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줘요. 그렇다면 저희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형식을 만들 건데 조금 전에 구하신 값을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시고요. 그 값에 다가 우리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작성하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신표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0에 있었던 데이터는 셀은 미가입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나머지에는 명자가 붙여진 값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구에다가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에버레이지 하고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할 겁니다. 오류는 조금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R15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은 코드와 나이 두 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약에 코드를 주신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코드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은 나이로 작성할 건데요. 나이는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0 이상 이란 조건 20 이상 이란 조건을 첫 번째 주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쪽에 20세 미만 그 다음에 30세 미만 이란 조건으로 두 번째 조건을 줄 겁니다. 나이만 가지고도 조건이 하나 곱하기 둘 이렇게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사이 공백이 스페이스가 있으셔도 되고 없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건이 세 개가 되네요.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요. 가입 기간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가입 기간을 가져와서 반환을 시키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을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에서 코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N3부터 선택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BM과 같습니까? Q15와 같습니까? Q15 Q16 Q17 F4를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가입 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R13 과 같습니까? 단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는데 R13 S13 T13 F4를 하나 둘 눌러서 13행을 고정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데이터를 세 번째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작습니까? 라고 선택하는데 아까 선택하셨던 0세 미만 아래쪽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R14 를 선택하고요. R14 S14 T14 F4 하나 둘 누르셔서 14행이라고 행만 고정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값을 구해서 채울 수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류가 있다면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번째 수식을 가지고 if 에러란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셔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수식에 대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 두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표1을 참조하여 이름별 평가1 평가2 평가3 최대 점수에 해당한 아래쪽에 이름별 평가1 평가2 평가3 최대 점수에 대한 순위를 b22 부터 d24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위를 표시할 거니까 랭크점 eq암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할 거고요. 단 조건은 김병훈에 해당한 해당한 데이터의 평가 점수에 평가 점수에 해당한 최대 값에 해당한 값을 찾아와서 그 다음 그 값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커서를 b22 셀에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할 겁니다. 랭크점 eq 순위를 구하고자 숫자는 순위를 구하고자 숫자가 필요한데 그 숫자는 왼쪽에 있는 이름에 해당한 데이터를 위에 표에 가서 표1에서 찾을 거고요. 그 찾은 다음 평가 점수에 최대 값을 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름에 가서 이름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건데 이름에 비교할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바로 왼쪽에 있는 이름과 같습니까? 비교할 거고요.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할 거기 때문에 A22 A23 A24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열을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그 다음 이름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하면 평가 점수의 데이터에서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최대 값을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순위를 구하려면 평가 1 영역 안에서 근데 지금 제가 F4를 누르면요. 지금 제가 평가 1 점수 B3부터 B17 영역을 F4를 눌러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랭크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1등으로 처리할 때는 내림차 순위입니다. 라고 0을 입력하거나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가로 닫고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옆으로 복사하면 다 8등 7등 9등 이라고 동일한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평가 1을 F4 눌러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해도 다 평가 1에서만 순위를 구합니다. 수식을 옆으로도 복사할 거라면 평가 1에 해당한 점수가 B3부터 B17이지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C3부터 C17 옆으로 복사하면 D3부터 D17입니다. 그러면 절대 참조가 되었던 B3부터 B17을 F4를 한번 눌러서 3과 17행은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순위를 구할 비교할 대상도 동일하게 F4를 눌러서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행만 고정해야만 옆으로 복사했을 때 평가 1이 평가 2로 바뀌고 평가 3으로 바뀔 수 있도록 수식을 수정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고요. 다시 한번 수식을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이제는 평가 2에 해당한 데이터 옆에 평가 3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 건물 번호별 건물 번호가 입력되어 있고요. 주차대수가 가장 많은 법정 동을 찾아가지고 표 4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다시 01부터 04에 해당한 자료를 찾을 거고요. 그 강북구 01부터 04에 해당한 주차대수에서 가장 많은 강북구 1 안에서도요. 강북구 1 안에서도 주차대수가 가장 큰 숫자는 403이네요. 그럼 403이면 옆에 법정 동은 번동입니다. 라고 여기에다가 찾아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참조 브이루컵 함수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거는 주차대수가 가장 큰 숫자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두 번째 열에 가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값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라지 함수를 통해서 건물 번호가 바로 왼쪽과 동일하고 주차대수에서 첫 번째로 큰 값 이라고 값을 주고 그리고 브이루컵 함수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G2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 브이루컵 이라고 입력합니다. 브이루컵은 첫 번째 찾을 값이 필요합니다. 찾을 값을 라지함수를 통해서 찾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으니까 가로 열고요. 건물 번호에 가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 번호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F열은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고 곱하기 곱하기 하는 역할은 엔드 역할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주차 대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주차 대수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신표 라지함수에서 조금 전에 건물 번호에 해당한 주차 대수의 강북구 1에 해당한 주차 대수를 찾아오겠죠. 그 값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아까 403이라는 값이 강북구 1에서 첫 번째 큰 값이었잖아요. 그럼 403은 어디서 찾으실 거냐면 주차 대수에서 오른쪽에 있는 법정동까지 지금 연두빛 나는 영역하에 첫 번째 영역에 가서 가장 큰 숫자를 찾을 거고 두 번째 영역에 값을 찾아올 겁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VLOOKUP 함수에 찾을 값은 라지함수를 통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했고 참조하는 영역을 넣었고 두 번째 열에 가서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건물 번호의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주차 대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관리 번호와 주차 대수와 법정 동을 이용하여 법정 동별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관리 번호를 찾아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건물 번호가 아니라 법정 동 우이동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우이동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는 362입니다. 362에 해당한 관리 번호는 bg0-005입니다. 라고 관리 번호에다가 찾아서 표시합니다. 찾아올 때 아까는 VLOOKUP 함수를 찾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라서 VLOOKUP로서는 관리 번호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인덱스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인덱스는 관리 번호에 가서 몇 번째 행에 해당한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우이동의 주차 대수가 가장 큰 값은 몇 번째 위치 합니다. 그 값을 가지고 행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매치 함수와 그 다음에 최대 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21셀에 갖다 놓고요. 인덱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관리 번호를 가져올 겁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매치 함수를 통해서 매치 함수 행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첫 번째 최대 값이 있는 위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값은 맥스 가로 열고 맥스에 대한 조건입니다. 법정동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H열에 있는 법정동과 같습니까? 그 다음 곱하기 같다면 주차 대수에 해당한 자료를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심표 같은 방법으로 맥스를 뺀 나머지 영역을 동일한 영역에서 법정동에 해당한 영역의 주차 대수에 가서 Ctrl-C Ctrl-V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찾아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지 0-005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해당된 동의 주차 대수가 가장 많은 데이터에 관리 번호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예제는 아래쪽에 표 6에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상의 법정동에 해당한 상의 아까는 첫 번째 큰 값이니까 맥스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의 주차 대수를 구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평균값에다가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할 거고요.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약 그 다음에 몇 대 라고 약자와 대자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연결하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일단 평균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G28세를 갖다 놓고요. average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에 해당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라지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라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 법정 동에 있는 I3부터 I17 영역이 F3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법정동과 같습니까?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가로 닫고요. 곱하기 그 다음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주차대수를 가져올 거니까 주차대수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럼 해당된 동별 주차대수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는 값을 입력할 건데요. 집합기호 입력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고 입력하시고 집합기호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위동에 해당한 주차대수의 가장 큰 값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가져와서 평균을 구하니까 258 아래로 수식을 복사면 이렇게 수유동부터 번동까지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소수의 한자리까지 반올림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식을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화면과 같이 소수 이하 자릿수가 표시가 되었던 부분들은 소수의 한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구하셨던 값 앞에와 뒤에다가 텍스트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맨 앞에다가요 큰 따온별 묶어서 약 입력하고 한 칸의 스페이스 그 다음에 큰 따온별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맨 끝에 가셔서 엔퍼센트 대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큰 따온별 처리해서 입력해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함수가 따로 문자를 연결해 주는 컨캐드 함수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셔갖고 표시 예제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7에 가셔서 표7에 구분이 입력된 L3부터 L17 영역이 공기업이면 숫자 1 사기업이면 숫자 2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때 공기업은 1이고 사기업은 2입니다. 라고 따로 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L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제시된 함수 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건데요. 룩업 찾을 값은 구분에 가서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에 따라서 공기업이면 숫자 1 사기업이면 숫자 2 로 표시할 겁니다. 찾을 값은 구분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 다음 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공기업과 사기업에 해당한 표를 만들지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공기업과 사기업 이라고 집합기호를 이용하셔서 배열 상수를 작성하고요.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L3의 데이터를 찾을 거고요. 찾았다면 공기업이면 숫자 1 사기업이면 숫자 2 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열 상수를 이용하셔서 값을 작성하시고 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는 공기업이면 1 사기업이면 숫자 2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맨 끝에 가서요. 현재 구하셨던 데이터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할 겁니다. 연결하는 기호 M%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M% 연산자 빼기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할 내용은 응시일자에서 점을 빼고 점을 빼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시일자에서 점을 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점을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입력된 응시일자에서 점을 빼려면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스튜디오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점을 찾아갖고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볼까요? S6까지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더블클릭 안쪽에 인수가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텍스트 응시일자에 가서 점을 찾을 겁니다. 점을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어 네 마찬가지로 축수식 복사했을 때 응시일자에 점을 뺀 결과가 공백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 예와 같이 맨 끝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빼기 하이픈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행 번호와 함께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행이니까 숫자 3이 표시가 되겠죠. 3행입니다. 행의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로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만 하시면 현재 작성한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생략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나와 있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셔야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에서 요구한 수식을 작성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는데요. 표 6에 지기 그 다음에 점수를 이용하여 지기별 점수의 백분위를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 8에다가 L21부터 O23 영역에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는데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자리수를 조절할 거고요. 그 다음 퍼센틀리 함수를 이용하셔서 90% 70% 50% 해당한 값 30% 해당한 값을 구할 거고요.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이 직위에 가서 부장입니까? 직위에 가서 대리입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백분위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부터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라운드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라운드부터 가보겠습니다. 라운드는 첫 번째 숫자를 구할 건데요. 그 숫자는 백분위수 입니다. 퍼센틀리점 inc 그 다음 if 만약에 조건을 줄 겁니다. 직위에 가서요. 직위에 가서 F3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K21 K22 K23 K24 와 같습니까?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K열을 고정시켜 주시고요. K열의 데이터와 같습니까?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각각의 직급이 부장이고 과장이고 대리이다면 저희는 점수에 대한 자료를 가져올 거고요. F4 눌러서 점수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그 가져온 점수의 값을 백분위수에 해당한 숫자는 바로 위쪽에 L20 M20 N20 O20 20행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0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L 함수를 가로 닫으시고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 채우기 핸드 해주시면 지기별 점수에 백분위수 문제에 나와있는 수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표 9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표 9에서 일곱 번째 제품 상태를 이용하여 제품 상태를 이용하여 제품 상태 점수 분포에 따른 리뷰수를 표 10에 S21부터 S24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에 제품 코드에 가서 마지막 글자가 M 또는 L인 경우에는 경우에 대해서만 리뷰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S21부터 S24 프리퀀시 함수를 작성할 때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에 프리퀀수 분포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요 제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M 또는 L입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제품 상태 값을 가져와서 그 다음 표 10에 작성된 점수 분포에 해당한 벤도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제 제시된 IF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에 대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 그 다음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제품 코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문제에 나와있는 M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가로 닫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또는 더하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함수가 있다면 OAL 함수를 쓰면 되는데 OAL 함수가 없어요. 또는 더하기 그 다음 다시 한번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쓰실 거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L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신표 저희는 제품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아 프리퀀 삼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범위 정하고 작성하실 때는 F4 절대참조는 생략하셔도 돼요. 물론 F4 눌러서 고정해 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제품 상태에 대한 값을 가져오신 다음에 그 값이 왼쪽에 있는 제품 상태의 점수 분포가 있습니다. 프리퀀 삼수에서 이렇게 분포도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최대값의 숫자를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부터 범위를 F4 누르지 않고 작성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F4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비교할 대상도 F4 눌러서 절대참조하겠습니다. 지금 프리퀀 삼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고 오셨기 때문에 F4 절대참조하지 않으셔도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F4를 눌렀다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프리퀀 삼수에 대한 가루를 닫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제품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고 그 다음 비교할 분포도에 해당한 숫자도 넣어줬고요. 배열 수식 배열 함수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의 제품 코드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제품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 점수 분포에 해당한 윈도수를 구해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문제인데요. 표구에 작성된 데이터에 사진과 판매처를 이용해서 사진과 사진 유무 라고 작성된 데이터와 판매처에 해당한 자료를 이용해서요. 판매처별 사진별 리뷰 수를 표 11에 U21부터 V22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는 조금 해당된 판매처와 사진 유무에 따른 개수를 구해서 슬래시 그 다음에 전체 개수로 표시할 거고요. 슬래시와 그 두 숫자는 컨케드 함수를 통해서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부터 작성할게요. 등호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컨케드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된 함수가 카운트 함수가 없습니다. 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썸 함수를 통해서 개수는 구할 수 있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주실 건데 첫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사진 입력된 데이터 T3부터 T17 영역의 값이 F3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T21과 지금 화면에서는 가려졌지만 U, 무 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급각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영역을 비교할 대상을 선택하고 T21, T20이 T열이 있으니까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세 번 눌러서 T열은 고정하고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사진 데이터에 가서 U, 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겠죠. 그 조건에 만족하면 U에 해당한 데이터라면 곱하기 다시 한 번 판매처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데이터가 상공입니까? 하나입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판매처에 가서 판매처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지금 사실 화면에서 하나와 상공이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내용이 가려졌어요. U20, V20 20행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0행을 고정하고요. 가로 닫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다면 숫자 1을 반환해서 우리는 썸 함수를 통해서 1의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함 1이라고 입력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슬래시 신표 넣고 슬래시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텍스트 슬래시 입력하시고 전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판매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체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F3 눌러서 절대참조 하나 상공 좀 보이시죠. 아까 안 보였던 텍스트 카운트 a를 통해서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케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하나 판매처가 하나이면서 사진에 가서 U에 해당한 데이터는 한 건입니다. 그래서 1 슬래시 15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판매처가 하나이면서 사진이 무에 해당한 데이터는 7건입니다. 전체 15건 중에 7건입니다.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상공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사진 유무가 U에 해당한 데이터는 2건입니다. 전체의 개수는 총 15개 판매처에서 각각 사진 유무에 따른 리뷰 수를 구해가지고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결과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작성하셨던 내용 먼저 확인해 보시면 네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었습니다.